안녕하세요. 먼지요정 후아무의 감독 김진만, 천지영입니다. 이 시리즈는 만약 우리 주위에 작은 요정들이 산다면 어디에서 무얼 먹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아무는 공원 근처 나무 밑동의 빈 공간에서 살아가는 요정들입니다. 후는 먼지들이 뭉쳐져서 탄생한 요정이자 마법사입니다. 옥토끼 무는 겁도 많고 덤벙대지만 나름 유능한 조수이죠. 알타리 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라고 불린답니다. 둘은 집안에 있는 두 개의 문을 통해 현실세계와 요정세계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가끔 분명 제자리에 둔 물건이 사라진 경험 있으시죠? 후아무 또는 친구 요정들의 짓이랍니다. 본인들은 절대 훔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 느긋하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네요. 앞으로는 그림자 겨물이나 도토링처럼 친구 요정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디에닌 패스트를 통해 먼지 요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영화제에서 관객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지 요정 후아무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구독 눌러주세요. 먼지 요정 재미있게 봐주시고 영화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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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